중앙공원에 도착했습니다. 중앙공원은 산 모양이 거북을 닮았다여 구봉산이라고 부르는 해발 197미터의 대청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인 사적 테마 공간이다. 6.25전쟁 때 전국 곳곳에서 부산으로 몰려들어 피남들이 판절톤을 이루었던 대청산을 이미 시민의 휴식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. 자 그러면 격볻꽃을 보러 여기 왔는데 격볻꽃이 통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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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